서로 말로 변중만 올리던 미국과 중국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성공은 트럼프 대통령이 날렸습니다.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끝내는 법안에 서명했고, 중국과 연관된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2차 무역 합의를 재개하기는 커녕 1차 합의 파기가 점점 다가오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까지 하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의 파급력과 앞으로 전망까지 전문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홍콩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끝낸다는 조항에 서명을 했는데, 그동안 홍콩이 어떤 지위를 누려왔는지, 또 이번 법안 서명으로 어떤 걸 잃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WTO에서 기초를 잡아야 되는데요. WTO를 보면 중국하고 홍콩이 한 나라라고 해도, 그래도 WTO에서는 거의 그냥 분리된 나라로 지급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대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독립적인 개체로 적용됐는데, WTO 원칙은 그 회원국은 다 같이 다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중국하고 홍콩하고 독립되지만 어떤 동등한 관계까지 있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중국한테는 계속 보복 관세를 때렸잖아요. 그래서 그 보복 관세를 중국에는 계속 매겼지만, 홍콩은 아까 얘기했지만 독립적인 개체로 보니까 거기는 매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홍콩을 중국의 일부로 보겠다고 하니까, 그럼 보복 관세까지 다 매기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관세가 제일 큰 문제라는 건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 중에 눈에 띄는 게 홍콩 자치법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침해한 외국의 개인이나 단체를 제재하고, 또 이 사람들과 거래한 금융기관까지도 제재한다. 이런 식의 내용인데, 이렇게 돼서 실제로 피해를 보게 될 금융기관이 있을까 싶은데요.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여기 보면 미국이 북한이나 이란에도 쓴 조치지만, 일단은 미국이 어떤 죄를 지었다,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다, 그런 사람들을 지적을 합니다. 개인들을. 개인들이나 특정 단체를 지적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달러 결제를 하게 한 금융기관도 역시 미국의 달러 결제 시스템에는 참여를 못한다. 이렇게 해서는 이란에 대한 제재에서도 큰 문제가 됐을 수가 있었죠.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 이란하고 거래를 하는데, 그런데 이란하고 거래를 하면 미국 달러 결제 시스템을 못 쓰니까, 이것은 금융기관은 거의 죽는 그런 조치다 해서 이란하고 금융 거래를 다 끊어버렸죠. 지금 미국이 어떤 특정인들이나 어떤 단체에 대해서 이런 보복을 한다는 것은 지금 아직까지는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통제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미국이 그런 사람들을 지정해서 의회에 통제를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쓰는 금융기관들까지 보복 조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 달러 조달을 어렵게 만들겠다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 미국 신문들에 의하면 여기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은행들이 중국은행, 중국 공상은행, 중국 건설은행, 그리고 중국 농업은행입니다. 다 아주 큰, 중국의 어떤 핵심적인 은행들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보복 조치를 취할 거냐, 그것은 아직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4개 은행들이 상당히 큰 은행들이기 때문에 이걸 잘못 건드리면 중국 자체 문제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위험용으로 쓰고, 그다음에 전에 이란에서도 봤지만, 그 특정인을 미국이 정하고, 행정부가 정하고 의회에 통보하면, 그러면 이 은행들이 그 사람하고 거래를 끊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복 조치를 안 받는 거죠. 그렇군요. 다만 살아남은 제도도 있습니다. 홍콩 폐그제라는 제도가 살아남았다고 하는데, 이 폐그제라는 게 어떤 거고, 또 폐지가 됐을 때, 또 존속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폐그제는 근본적으로 고정환율 제도입니다. 고정환율 제도에서 지금 미국 1달러가 홍콩 7.8달러에 고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시키려면, 자기네들이 발행한 모든 홍콩 달러를 미국 달러로 바꿔줄 수 있을 만큼의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거기에 그걸 쉽게 가질 수 있게 어떤 접근 채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홍콩 은행들, 홍콩 금융기관들이 그렇게 쉽게 달러를 받을 수 없게 한다면, 이런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위협수단으로 쓸 수는 있는데, 그런데 지금 홍콩이 상당히 큰 금융허브고, 그 금융허브가 되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고정환율 제도를 확실히 유지할 수가 있다. 그게 하나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미국도 만약 이 고정환율 제도를 건드리면, 그러면 홍콩의 금융허브가 무너질 수가 있고, 만약 홍콩의 금융허브가 무너진다면, 이거는 역시 홍콩하고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의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터치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서, 세계 금융시장을 좀 달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미국에 달래려는 의도와는 별개로, 홍콩의 금융허브로서의 기능은 벌써부터 조금씩 상실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 특별히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고 있긴 합니다만, 소위 핵시트라고 해서 기업이나 인재가 홍콩을 탈출하는 현상, 실제로 기업 몇 곳이 나오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이러면 조만간 금융허브가 해제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단기적, 중기적. 그러니까 다음 한 3년 내지 5년 동안은 비교적 그래도 안정한 게 뭐냐 하면, 다른 데 갈 데가 별로 없어요. 다른 데 간다면 싱가포르 정도를 가야 되는데, 그런데 싱가포르 말고 다른 허브를 만들려면 또 인프라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지사 같은 거를 확대하거나 세우고, 그러기에 상당히 시간 걸리는 작업이 될 수가 있고, 또 적합한 장소가 어디냐도 지금 좀 따져야 될 면이 있습니다. 홍콩이 금융허브가 된 것은 금융 거래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홍콩을 선호했었는데, 그만큼 풀어놓은 나라들이 아마 싱가포르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확실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홍콩 안에서 금융 거래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자유가 제한될 수가 있다고 하면, 일단은 떠나고 볼 수가 있죠. 그냥 홍콩에서 계속 일하지 않고 런던이나 뉴욕으로 가자. 그리고 또 돈 많은 사람들, 홍콩의 대자본가들, 그런 사람들도 역시 중국이 자기네들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우리도 일단은 다른 나라에 가서 보자는 그런 흐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 또 금융기관들도 이번에 보안법 중에 일부가 뭐냐 하면, 만약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중국에 대한 어떤 나쁜 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외국 정부에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줬다든지 하면,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요구를 하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금융 정보를 달라, 그렇게 요구한다면 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비밀을 좀 보완하고 싶은 그런 금융기관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자기네들의 비밀을 좀 더 잘 보호해주는 국가로 이동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군요. 이번엔 중국의 이번 조치에 대한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중국은 난폭한 조치다. 본인 본국의, 중국의 홍콩 보안법을 악의적으로 폄훼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상황이 나빠지면 미중 간에 얽혀 있는 이 무역 합의가 제대로 돌아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2차 합의는 물론이고, 1차 합의를 어느 한쪽이 파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파기할 가능성은 있는데, 파기까지 갈지는 아직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직까지도 중국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이게 상당히 유용한 도구거든요. 지금 중국이, 미국이 원했던 것보다는, 중국이 사는 물건들의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코로나 독감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처음서부터 너무 많은 금액을 약속한 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중국은 계속 우리는 1차 합의를 지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1차 합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러면 트럼프한테 어떤 면의 레브리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로는 1차 합의를 통해서, 중국이 미국의 농산품을 사주면, 자기 재선에 유리할 거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중국이 농산품을 사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우리가 만약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1차 협의를 파괴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게 상당히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도 대선까지는, 우리는 1차 협의를 지키겠다고 얘기하는 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사주지 않을지 몰라도, 그래도 지키겠다고 그런 입장을 유지하는 게 중국한테는 유리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가 지금 미, 홍콩 관련된 게 끝이 아닙니다. 2013년 체결됐던 미중 회계협정을 미국이 파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는데, 회계협정이라고 하니까 최근에 중국 루이싱커피가 나스닥에서 회계 부정으로 상장 폐지된 사건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회계협정이라는 게 뭐고,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한다면, 중국의 회계 조사 같은 것을 믿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 제가 회계 조사를 한다면, 중국의 회계사들이 어떤 회사에 대한 조사를 한다면, 이것은 진짜 신뢰성이 있고 국제 기준에 맞는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미중 마찰을 떠나서, 루이싱커피 때문에 어차피 미국 자본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회계 기준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거는 미중 마찰이 없어도 유지되지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만약 이 회계협정이 깨지면, 그러면 미국의 뉴욕 스타크 엑스체인지나 시카고나 그런 데서, 중국 회사들이 상장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시장에서 달러를 조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만약 미국 시장에서 상장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런던 같은 데 갈 수는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회계 기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면, 런던 가서도 상장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렇죠. 미국에서 신뢰하지 않은 걸 영국이라고 덥석 믿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은 미중 마찰 문제보다는 루이싱 커피 때문에, 시장 자체에서 이 회계 기준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좀 잃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최근에 한 말을 보면, 남중국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홍콩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다가, 갑자기 남중국회로 좀 이슈가 넘어간 모습이었는데, 이게 남중국회가 세계 해운물동량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무역의 요지인데, 이게 지금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말에 의하면, 남중국회 해양 자원들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의 주장이 완전히 불법이다.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외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불법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좀 경계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빌미는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불법으로 얘기하니까, 이제는 미국이 만약 영향을 받는 나라들,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나 그런 나라들을 실제 가서, 군사적으로 협력을 해주는 그런 빌미가 생겼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만약 필요하면, 그러면 미국이 필리핀 편을 아주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거기에 군사 협력까지 해줄 수가 있다. 그런 길을 터넣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마찰, 가능성이 좀 늘긴 하지만, 이런 현상들이 과거에서도 많이 봤어요. 냉전 시대나 아니면 80년대, 90년대에,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국경에 대해서 좀 견제를 한다든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북한에서도 그냥, 북한이 조금 좀 세게 나온다면,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세게 나온다든지 해서, 조금 더 불안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좀 불안한 사건들은 조금 더 많이 늘어도, 지금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사실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이걸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게, 워낙에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파급력이 있는 사건이 최근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영국에서 화웨이가 퇴출이 됐습니다. 미국 편에 서겠다는 뜻을 다소 분명하게 밝힌 건데, 이 상황에서 우리 역시도, 두 나라 사이의 외교, 정치, 경제적인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 G2의 대립이 어디까지 갈지, 또 우리가 갈 길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도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아주 근본적인 어떤 마찰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또 이게 얼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악화됐느냐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지금 미국 내 중국을 반대하는 세력을 본다면, 그러면 트럼프같이 욕을 가지고 자기 재선에 좀 도움을 받자. 그런 트럼프파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매파. 그러니까 중국을 여기서 그냥 완전히 그냥 견제를 시켜야 된다. 애초에 중국을 싫어하던 게 파죠. 애초에 중국을 싫어하는 거지만 또 중국이 G2로 나오는 걸 경계하는 거죠. 그다음에는 그냥 중국이 G2로 되는 것을 경계하기보다는 그냥 좀 공정하게 국제의 기준을 따라라. 그렇게 하는 한 세 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파들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지금 트럼프파하고 매파하고 같이 협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이 센 거죠. 그렇다면 다음 선거에는 이 매파들이 계속 힘이 있을 거냐. 아니면 민주당은 역시 중국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아까 얘기했던 어떤 공정적인 그런 국제 기준을 따르는 그런 면으로 추진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번 대선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새로 들어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정책이 많이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더라도 중국에 대해서 다소 유화적인 정책을 취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만약 민주당이 들어온다면 그러면 지금같이 이렇게 모든 면에서 중국을 경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계속 치킨게임 비슷하게 그냥 올리는 것은 국제 경제도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래가지고선 만약 민주당이 온다면 어떤 면에서는 국제 기준을 맞추는 그런 압력은 더 세지겠지만 지금같이 그냥 서로 싸우자. 그런 감정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11월이 지나 봐야지만 이 미국 정책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할 거냐는 알 수가 있으니까. 지금 섣불리 한 측으로 중국 편을 들자 미국 쪽을 들자 그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선 끝날 때까지 보고 그다음에 어떤 세력이 미국의 주류가 될 거냐를 보고선 우리가 정책을 정하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부탁드립니다.